저희가 비타민 뮤직비디오를 제주도로 찍으러 갑니다! 안녕! 공항에서 만나요! 일찍 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무슨 사태죠? 사랑해가 지금 늦는다고... 저희가 6시 40분 비행기거든요? 6시 4분! 10분 안에 지금 못 오면 우리 촬영이고 뭐고 지금... 바이 바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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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해 신고 뮤비 못 찍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안녕! 안녕! 제 옆에 아주 큰 캐리어가 하나가 있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저희가 비타민 뮤직비디오를 제주도로 찍으러 갑니다! 짜잔! 내일 입고 갈 의상입니다! 우선 모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디다스 로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고 갈 옷은 이거예요! 공항 갈 때는 약간 편한 게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 짜잔! 짜잔! 원피스 옷은! 짜잔! 짜잔! 원피스 옷은! 티셔츠와 잠옷은! 티셔츠와 잠옷은! 티셔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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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가 끝났고요! 이제 제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더 하고 지금 쌓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기다리고요! 네! 제주도가서 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뿅! 안녕! 클레모TV의 티유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저희가 제주도를 가는데요. 일단 바로 짐을 싸시죠. 고! 짠! 일단 캐리어는 짠 게 낫겠죠? 빠이빠이! 마지막으로 모자랑 청 반바지이고요. 웰빵 좋아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다칩니다. 오늘 여러 번의 고단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일 제주도 가니까 내일 제주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잘 겁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클레바TV의 최민입니다. 드디어 저희 비타민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떠납니다. 그거 어디로? 제주도! 정답! 저희 비타민 뮤직비디오 촬영을 제주도에서 찍혀드렸습니다. 그럼 짐 싸러 가볼까요? 고! 이거를 자랑 다 가지고 바람막이 이쪽에다가는 신발 어? 이거 다 됐네요? 네! 닫아 봅시다. 끝! 자 떠나요. 우리 떠나보아요. 자 떠나봅시다. 안녕! 안녕! 공항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무슨 사태죠? 사랑이 언니가 아니 지금 지금 제가 집 맡기고 왔는데 사랑이가 지금 늦는다고 저희가 6시 40분 비행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시 4분! 10분 안에 지금 못 오면 우리 촬영이고 뭐고 지금 안녕! 지금 이번에 뮤비 때 특히나 사건 사온 거 많았어요. 그죠? 침이 다래끼 나의 무릎사건 시은이는 뭐 탈락한 사건 사랑이도 지금 막 얼굴에 갑자기 뭐가 일어나가지고 두드러기가 났어요. 두드러기가 엄청 났대요.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사랑아 지금 큰일 났어. 엄청 늦었어. 친구들 다 들어갔다고 우리 어떻게 된 일이야? 비행기 못 탈 것 같은데? 어떡하지? 탈 수 있어. 지금 우리 비행기가 20분 비행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5분부터 비행기 탈 수 있는데 지금 14분이라고 지금 아직 우리 동영상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 큰일 났어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할 거야 비타민 너 신고 뮤비 못 찍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찍을 수 있어. 못할 것 같아. 일단 저희 먼저 가는데 사랑이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통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는 거 아니야? 아야 일어났대. 일어났대요. 근데 5시 20분에 일어나셨다고 사랑아 어떻게 된 거야? 저 어떻게 됐는데요? 도착했다고? 사랑이한테. 너 5시 20분이라며. 진짜 빠른데? 다행이네요. 날아온 거 아니야? 지금 사랑이 빼고 가려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아쉽다. 빨리 와. 좀 이따 만나요. 지금 출발한다고 진짜 날아왔네요. 아 지금 여기야. 빨리 그럼 여기도 빨리 갑시다. 그러면 사랑이한테 따로 촬영을 해달라고 하고 갈게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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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또 지금 치고도 화장실 가가지고 늦었어요. 지금 우리 엄청 시간도 없는데 큰일입니다. 지금 저희 얼른 지금 빨리 빨리 오면 저희는 지금 화장실을 갔다가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사진처럼 빨리 갔다가 뛰어요. 아니 아니 어디로 가? 오늘 이러면 지금 시작부터 스케줄이 굉장히 지체가 되거든요. 빨리 가. 빨리 가. 늦었어. 늦었어. 빨리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아 여러분들 오늘 이러면 안 됩니다. 차량 빨리 해야 돼요. 일단 빨리 갑시다. 자 이제 우리 드디어 탑승구 쪽으로 도착을 했어요. 이거 지금 누구십니까? 지금 저 허 쌤이요. 아침에 난리였죠. 저 근데 어제 되게 늦게 졌어요. 어제 늦게 졌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깨서 죽을 뻔했어요. 저도 한 12시 반? 12시 반? 오늘 패션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 오늘 어우 지금 공황 패션 아주 분홍분홍한 가방까지 지금 단순 가방 놓고 왔는데 지금 패션이 하다가 이제 엄청나게 역시 공황이니까 엄청나게 급한 발걸음들이 느껴지고 있어. 최초로 우리 제주도 로케이션 비행기 타워가 촬영을 해야 되는 일단 저희 출발해 보도록 아침에도 뭐가 엄청 많이 났다가 약을 먹으니까 나왔다가 영상 못 담아서 너무 아쉽네. 그쵸? 얼른 가겠습니다. 우리 또 출발. 렛츠고 다시거 샅샅샅 어허 찾았다 이 순간 눈부신 하늘 반짝이는 모래 시윤이한테 제주도로 떠나는 소감? 제주도로 떠나는 소감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시윤이가 잠들어와서 지무성 날씨가 진짜 레전드로도 빕니다 살 거야돼서 오래 이러면 앞에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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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내일 해 주세요 바다 바다 다면 가야 되는 거 아냐? 안녕 안녕 텔레마트의 나를 사랑하는 시윤 시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어디입니까? 롤러 갑자기 롤러장에 왜 왔어요? 롤러 타러요 여기 여기 어디냐면 오늘은 로케이션을 가볼 거고 그리고 내일 하고 해서 작게 촬영이랑 모래 뮤비 촬영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만 소화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쌤이 장소를 찾으러 간 사이에 롤러 왔습니다 시간이 났죠? 뭐 해야 되죠? 롤러 왔습니다 롤러 왔습니다 롤러 갔어요 제주도에 롤러 갔어요 롤러 갔어요 근데 아쉬운 소식이 있죠 맞아요 나애언니가 봐요 맞아요 나애가 지금 무릎이 별로 안 좋아요 계속 조금 쉬어야 돼가지고 서양 전까지 무릎을 조심해야 되는 거기이기 때문에 서양 전까지 최대한 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여기 탑탁하십니다 저? 네 옛날에 보이려면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아우로 돌아가시면 이제 타러 갑시다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내가 오프닝하는데 너무 참 지금 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뼈 뼈 뼈 아 에이 아 와우 오 좋네 아 entire 진짜 나커버로 미자 부러워요 진짜 아프면 안되겠다던데 네 잘하다 역시 나 ㅇㅇ lle 기다린 거 아냐 매일매일 똑같이 지나는 그 기니 왜 이 설레는 건데 박수가 아니잖아 혹시 아니잖아 이미 넌 전 알아 오 나이가 지금 무시를 타고 있나봐요 무시!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촉촉히 비 내리는 아침 학교 가는 길 날 만나다니 너와 우산을 나란히 걸을 수 있다니 두 분 내는 내 맘들기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자꾸만 웃음이 돼요 나와 바보 같다 보이지 않을까 우연은 아닐 거야 꿈도 아닐 거야 정말 넌 날 기다린 거 아냐 매일매일 똑같이 지나는 이 길이 왜 이리 설레는 건데 어쩌다 아니잖아 혹시 아니잖아 이미 넌 다 알아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우연은 아닐 거야 꿈도 아닐 거야 정말 넌 날 기다린 거 아냐 매일매일 똑같이 지나는 이 길이 왜 이리 설레는 건데 뭣투가 아니잖아 혹시 아니잖아 저 왜 이리 설레는 건데